5장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젊은이 몇 사람이 들어와 그의 시체를 싸서 밖으로 메고 나가 묻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삽비라는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대와 그대의 남편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이것뿐이요 삽비라는 예, 그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대와 그대의 남편은 서로 짜고 주님의 성령을 시험할 수 있단 말이요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그들이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 순간 젊은이들이 들어와 삽비라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밖으로 메고 나가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도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자주 모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감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중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하여 남자나 여자나 믿는 사람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면 병자를 길에 데리고 나와 침대나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랐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병자와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려왔으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계파에 속한 그의 모든 동료들은 사도들을 향한 시기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주님의 찬사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여라 사도들은 이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으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이 도착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로 구성된 공의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관리들이 감옥에 가보았으나 사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 감옥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간수들은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 그 감옥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은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로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 뜰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성전 경비대장은 그의 부하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 두려워 폭력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성전 경비대에 속한 사람들이 사도들을 데려와 공의회 앞에 세우자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는데도 그대들은 예루살렘을 온통 그대들의 가르침으로 채워 놓았소 그리고 예수를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려 하고 있소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모른 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와 구세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계를 통해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역시 그렇습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갑자기 가말리에 일하는 한 바리세파 사람이 공의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사이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에 일은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있게 하고 공의회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려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드다가 출연했을 때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드다는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주장했고 400명 가량 되는 사람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벌인 운동도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는 인구 조사를 할 때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 백성들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 역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에 관하여 내가 충고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계획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실패할 것이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하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말리엘의 충고에 설득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공의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매질을 한 후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회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뜰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보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보는 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